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도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부의 수뇌부는 여기 있습니다. 데니스 슈미갈 총리는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 최고 고문 미아일로 포돌리악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있습니다. 군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들과 사회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서 우리의 독립과 국가를 지켜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려는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영광이 있기를 우크라이나의 영광이 있기를 젤렌스키가 영상을 통해 전한 말이다.